효과적인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의사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도 작업단계에서 실행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좋은 의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실무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문제의 종류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의 경계조건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것에서 출발하며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여 피드백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인가 예외적인 문제인가 자주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할 특수한 문제인가 일반적인 문제는 언제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흔한 실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마치 특수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해와 원칙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실용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 좌절과 헛수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 의사결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명세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의사결정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경계조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때때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경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리한 의사결정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서 출발한다입니다. 언제나 타협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수락 가능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정된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활동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과 실제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이런 방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컴퓨터로 인해 의사결정자가 행동현장으로부터 한층 더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드백을 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직접 노출된 피드백 방법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울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가능한 몇 가지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거의 올바른 것과 거의 잘못된 것 사이에서의 선택과 같은 결정하기 힘든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책에서는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사건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죠. 따라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지식근로자들은 의사결정에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적절한 측정기준을 찾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피드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판단을 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규칙은 의견의 불일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련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자가 조직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포로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토론과 서류화와 철저하게 검토된 반대의견의 제안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의견 차이 그 자체만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의견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대의견은 그럴듯한 의견을 올바른 견해로 바꾸며 올바른 견해를 훌륭한 의사결정으로 전환해 줍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하나의 행동만이 정당하고 다른 행동들은 모두 틀렸다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의 주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는 도대체 어떤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후에야 비로소 누가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사결정은 진정 필요한가? 어떤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또 그 새로운 결정이 적절한 것이 되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만일 대답이 노라면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충분한 확신 없이는 서둘러 의사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어렵고 합의 도출이 안 되고 두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중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그 누구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4가지 기본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언어 혹은 수신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각하기를 기대하는 것만을 지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요구를 합니다. 만일 커뮤니케이션이 수신자의 야망이나 가치관 또는 목적에 부합되면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수신자의 야망이나 가치관 또는 동기와 어긋나면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서로 상의한 것이며 사실상 대립관계에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의 존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지각인 반면 정보는 논리입니다. 정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논리도 필요 없는 순수한 경험의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상의 8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소통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하버드대학의 메이오 교수가 경청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경청은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경청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부하직원들이 하는 말을 상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청은 오직 좋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더 좋은 정보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줄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관리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입니다. 목표관리란 조직의 구성원이 어떤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경험의 공유를 필요로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수단이 아니고 조직의 존재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중심의 조직 구조는 전통적인 조직에 비해 필요로 하는 경영계층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 모습이 평면적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계층들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재의 발달된 정보 시스템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보 중심의 조직은 책임에 기초합니다. 정보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순환적입니다. 그러므로 정보 중심 시스템은 각 개인과 각각의 부서가 책임을 수용할 때에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 그리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기업 조직은 군대와 비슷하고 정보 중심 시스템은 교양학단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중심 조직은 관대한 조직이 아니라 규율이 확립된 조직입니다. 정보 중심 조직은 강력하고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성과를 중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관리를 요구하며 일선에 있는 감독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상향적 책임을 지는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리더십을 언급할 때 카리스마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그것이 달성하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인이자 목표 달성 능력을 보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자신을 윤통성 없는 존재로 만들고 완벽한 존재로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변화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카리스마가 넘쳤던 스탈린, 히틀러가 좋은 리더십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아니라면 과연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 책임감, 그리고 신뢰입니다. 리더는 조직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수 역할을 함으로써 뚜렷한 사명을 설정합니다. 즉, 일을 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리고 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에너지와 비전을 창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행을 일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영리한 리더보다 일관성 있는 리더가 조금 더 본질적인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람이라면 단점보다 강점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워있다. 카네기는 강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사람은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시키는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효과적인 사람은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보다는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강점을 기초로 한 인력 배치는 경영자 자신의 목표 달성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세계에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조직은 강점을 성과에 연결시키는 독특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가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 경영자에게 당명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의 당명과제는 직무 배치이고 따라서 직무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무난한 사람으로 결정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조직이 되고 맙니다. 사람에 맞게 직무를 재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만 이는 작고 단순한 조직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터 트럭커는 직무를 개인의 개성이 아닌 과업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부활하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상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능한 상사를 제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나의 승진길이 막힐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사의 강점을 찾아 그의 목표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상사가 읽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 파악하여 구두 보고 또는 보고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고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사용하여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점을 잘 활용하더라도 때때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혁신은 먼저 목적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천재적인 영감으로 만들어진 혁신이 아니라 올바른 분석과 시스템적 접근 그리고 고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천재적 영감과 달리 되풀이하면서 계속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지향적인 혁신을 위해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먼저 혁신 기회의 7가지 원천을 이용해 기회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서 지각적인 분석을 하고 분명한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 수정에 용이하도록 작고 구체적으로 정하며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무조건 독창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